운달산 경북 문경시 문경읍과 산북면 경계의 인내산 용암산이라고도 한다 높이 1097m 문경읍 동북쪽 8km 지점에 위치한다 북서쪽의 주흘산, 서남서쪽의 백화산, 남서쪽의 봉명산과 함께 문경을 둘러싼 자연산성이다 산릉선은 길게 동서로 10여km에 걸쳐 뻗었으며 그 사이에 마전영, 조항영 등 안부가 예로부터 문경과 다른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다 산에는 금선대를 비롯하여 많은 계암괴석으로 덮여 경치가 아름다우며 남동사면 일대의 화장암, 양진암, 대성암, 금용사 등 고철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든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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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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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